신랑 입장!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떨려, 떨려. 떨린다, 떨린다, 떨리잖아. 방금 등장할 때 나왔던 음악 썸머 타임을 불러주신 우리 포지션 임지옥 신랑님이 방금 등장하셨습니다. 자 다음. 자 이제 신부 입장인데요. 자 신부님 입장! . 오! 너무 예쁘죠? 지금 입장하네. 진짜 올 걸 긴장했어. 고맙습니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고맙습니다. 둘이 닮았어. 그렇지?